10번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물음이 X2년도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변동원가 계산 파트에서 등식이 있었잖아요 전부원가 이익은 변동원가 이익 더하기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그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때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공원이 고정비 자료 찾아가지고 X2년에 110개 팔았으니까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를 계산할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자,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이익 그 등식으로 푸는 게 좀 편해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걸로 풀래몰이 뭐만 알면 돼요? 매출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 간접비만 알면 돼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어때요? 판간비도 쪼개야 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매출원가만 고정제조원가 발라내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판간비에 있는 고정비도 발라내야 돼 그렇죠? 첫 번째 방법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매출원가가 전부원가 매출원가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비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사실 자, 원가 형태 구분할 때 원가 함수 추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고조전법이라고 그렇죠? 두 개의 자료만 있으면 우리는 변동비, 고정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조전법을 하려면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기본 전제가 바로 뭐냐면 고정제조 간접비 총액은 동일해야 되고 조업도당 변동비도 동일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단, 두 기간에 당의당 판매가격, 당의당 변동제조원가 고정제조 간접원과는 동일하다고 돼 있잖아요 아, 고조전법이구나 자, 그러면 이 17,600개 안에는 고정비, 변동비 들어가 있고요 얘도 고정비, 변동비 들어가 있죠 전부원가니까 발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발라낼까 보니까 일단은 엑셀랜드에 80개 팔았잖아요 80개?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단기 발생 고정제조 간접원까지 이거의 고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 발생 고정비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자, 엑스 1년의 경우에 매출원가 17,600원은 80개에 대한 매출원가잖아요 나누기 80개 하면 한 개당 전부원가 계산 나오죠 전부원가, 제조원가, 전부 제조원가 자, 얘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220원이에요 그러면 엑스 1년에 발생한 총 제조원가는 자, 220 곱하기 100원 하면 22,000원이라고 이게 바로 100개에 대한 총원가죠 그렇죠? 계산해 놨고 하나 자, 엑스 2년도 봐야지 자, 엑스 2년은 주의하셔야 돼요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 선의 선출법이니까 이 110개는 두 개로 층이 다르죠 전기에 넘어온 거 20개 하고요 단기 발생분이 90개입니다 우리는 단기 발생분의 제조원가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자, 전체 얼마예요? 22,400원 중에 기초분은 빼놔야죠 자, 20개 전기에 한 개당 원가 얼마 있어요? 220원이었다면서 자, 220원을 빼면 90개에 대한 단기분 제조원가 계산할 수 있죠 자, 이 금액이 18,000원이 됩니다 자, 이 18,000원은 몇 개에 대한 단기분 제조원가예요? 90개죠, 90개 그러면 한 개당 전부 제조원가는 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X2년에 총 발생한 제조원가는 200 곱하기 120 하니까 24,000원이 자, 그러면 22,000원하고 24,000원이 바로 뭐예요? X1년에 발생한 제조원가고 X2년에 발생한 제조원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고조전법을 통해서 당의당 변동 제조원과 고정 제조 간접비를 뽑아내야 돼요 자, 24,000원은 고정비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몇 개예요? 생산량이 120개죠 자, 22,000원은 고정비는 모르겠고 몇 개예요? 100개 한 번 빼볼까요? 자, 그러면 2,000원은 B 곱하기 20이 나오죠? 그래서 B를 계산하니까 100이 나오고 A 계산할 수 있죠 12,000원 즉 고정 제조 간접비가 12,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전기당기 똑같다고 했으니까 전기분 한 개당 고정비가 얼마가 돼요? 12,000원을 100개로 나누니까 한 개당 120원이 되고 단기는 12,000원을 120원 110개 나누니까 한 개당 100원이 되죠 이제 다 끝났네 이제 그럼 X2년에 전부 원가이 얼마인가요? 4,400원이죠 자, 전부 원가 4,400원 우리가 계산하려는 변동원가 계산 X라고 두고요 더하기 기말저구 몇 개? 30개 얘는 단기분이니까 고정비는 얼마짜리 해줘야 돼요? 100원짜리 해줘야 되고 기초는 20개 얘는 전기에서 넘어왔으니까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가 돼요? 120원이죠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이거 이거 구분하시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전법 계산하는 거 답은 그래서 4번